문서 조그마한 문서는 하나는 변동수 들어와 이거는 정리하는 게 낫대. 이제 올해 따지면 동지 딸. 이월달 사월달. 그때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그걸 팔려고 하는데 왜 안 팔리냐. 몰라 동지 딸에 조금만 금액집 납치래. 내가 생각했던 것 중에 동지 딸의 운이 하나 있고 이거 못 넘으면 내년 2월이야. 내년 4월달 못 넘기면 이게 2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도 안 팔려서 그냥 우리가 갖고 애들 가게 차릴까. 거기다 못 차리려고. 목은 좋아요. 대학 가라. 그래서 이제 3년은 딸은. 코너짜리. 근데 이제 다른 악세사리 은공에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해볼까 해서. 거기다가? 하도 안 팔리니까. 거기서 3가 제대로 나올까? 3값은 빼야 될 거 아니야? 공짜로는 보증금은 안 줘도 3값은 내야지. 아니 저도 좀 용돈도 계속 벌을라면 좀. 그러니까 3값 벌고 지 거를 해야 되잖아. 그거 하기에는 자리가 좀. 자리는 나쁘진 않아. 그래서 조금 이런 거는 눈에는 띄는데 그거 하기엔 너무 아까워. 돈벌이 별로 안 된다는 게. 콩애를 하면서 아니면 조금만 이렇게 의류를 같이 더 드리든지. 악세사리 끼면서 옷을 팔든지. 그래서 좀 뭉칫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애들 쌈짓돈 먹어야 되잖아 거기서는. 그 방학 때는 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인터넷까지 같이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고거까지 가능하면 움직이라고 그래. 내 공예만 팔아서는 안 돼. 그 딸은 더 공부할 생각 없대. 공부를 하면 더 낫나요? 왜 걔 좀 선생 좀 시키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 과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한문과를 했더니. 그래서 잘. 임명고시 준비했었어? 아니 하고 하기 전에 그냥 포기했죠. 왜냐면 선생을 한문과가 없어져 없다 싶어도 하나밖에 안 돼. 다른 걸로 좀 하지 그럼. 전환을 시켜서. 복수 전공은 특수과를 하긴 했는데. 특수교육과를 했는데. 서로 그렇게 해서. 걔는 말로 언어로다가 사람 치료도 해주고 움직여주고. 생질이 더러워. 강해. 근데 그걸로 풀어먹어야 걔가 잘되는 거야. 미술과를 보냈으면 어떻을려나. 미술과도 저는 애초에 선생님 많이 아픈다고 안 했더니. 그것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얘는 아니면 얘가 이런 걸 하면서 색채 심리를 배워도 좋아. 음. 그래서 아동 심리 같은 거든가. 그래서 그런 곳 쪽으로 빠져도 돼. 몰라 얘 엄마가 들어오는데 걔면 공부 좀 더 시켜. 아깝대. 잘해서 움직여놓고 문선으로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으니까. 변동할 수 있으니까 잘하고. 그리고 시댁제사를 누가 모셔줘요. 집에? 서운하대. 아 큰집이? 근데 왜 자꾸 악래도 없대. 아 큰집이서예요. 응? 근데 서로 간에 왜 왕래가 없어. 왕래? 없잖아. 응. 할머니가 뭐가 이렇게 서운하냐 그러잖아. 자꾸 의리가 깨져버리거든. 그리고 원 땅 두 개를 누가 가져갔냐 자꾸 그러거든. 땅 두 개를? 응. 저 큰집에서 이제 그 재산을 저희 걸 거의 다 가져갔어요. 응. 저도 주다시피 했고. 근데 두 개를 그냥 뺏겼어? 아니 두 개가 아니고. 론 500평? 그거 말고 또 있는데. 그거 가져가고. 집. 집이 이제 반 정도 가져가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갖고 부모가 벌은 거니까. 준 거니까 그렇게 안 서운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저 당을 또 잡아갔더라. 저희 몰래. 그래서 이제 서운하던. 이제 조금 그때는 서운하더라고요.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바보처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동기관 의의 날까 봐 의의 안 날라고. 아무 소리도 안 했거든요. 거의 낫잖아.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또 몰래 2천을 받아갔어요. 그때 당시 2천이면 또 크고. 그래서 얘기했으면 어떻게 또 필요하다는 데 줘야지. 그런데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몰래를 받아가서. 가져가서 좋은 꼴이 없잖아. 그 집 가서 좋을 일이 없어. 그래서 제가 서운하다고 했더니. 미안하다고 했으면 어떻게 또 해결되는 거지. 그냥 마는 거지 그랬는데. 반말하면서 그냥 저한테. 서운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서운하더라고. 반말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진짜 바보로 하나. 이 생각에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발길을 그래서 안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 아니 그래도 발길은 아예 저는 안 갔지만. 어머니는 우리 집 오시고. 또 제가 또 어머니 병원에 계실 때. 요양병원에 계실 때도. 한 달에 세 번씩. 두 번씩. 꼭 갔었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하고. 둘째 자식이 누구야? 제가 둘째예요. 부모님도 모셨었고.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둘째 자식한테는 할 말이 없대. 셋째는 누구야? 신호. 신호도 잘했어요. 근데 여기한테 마지막에 서운했대. 누가? 엄마가. 엄마가 저한테? 아니 셋째한테. 우리 신호한테 왜 그랬지? 마지막에 몰라 모짓말을 했대 자꾸 자기한테. 우리 신호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몰라 엄마는. 신호 찾게. 신입식구 다 찾게 근데 우리 형님이 조금 욕심이 많다 보니까 이게 요렇게 됐어. 잘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들어와서 하는 말이. 둘째는 할 말이 없대. 첫째는 그냥 이뻤었대. 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 형님 병 났을 때는. 내 돈까지 싹까지 갔다잖아. 잘못해가지고 요연병을 냈을 때 보니까 눈을 흘끼던데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형님한테. 내 거 다 가져갔대. 눈을 흘끼대.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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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에 가져간 게 맘대. 그래서 둘째한테는 할 말이 없고 첫째는 이뻐서 해줬는데 마지막에. 종손이라고 잘했어요. 응 이뻤대 그냥 그냥 이뻤대. 그래서 지금 돌아가서 저렇게 보니까 서운한 거예요 다들. 막내한테도 잘했고. 큰애한테도 잘했고 저희는 그냥 자식이니까 그냥 그냥 그렇게 하셨어. 근데. 제가 그냥 어쨌든 어머니 옆에서 잘하지는 못했어도 못하지는 않았거든요. 못하지는 않았지. 그랬더니 저한테는 괜찮게 잘하고. 어른도 집안 어른도 지금도 다 알아주시고 그래요. 시댁식구를 또. 근데 쌍가락질을 누가 가져갔어? 저는 그런 거 일절 쌍간 안 했는데. 어머니 거. 저는 그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패물을 다락에다가 두시더라고. 그런데. 저는 상관 그런 거 일절. 지차니까. 엄마한테 뭘 주고 싶었는데 못 주고 갔다고 그래서. 지차라고 상관 아예 안 했어요. 너무하네. 지차는 뭐. 아니 지차니까 부모 거 뭐 패물이고 뭐 이런 거 욕심 하나도 안 냈다고. 그냥 그러니까 그 재산도 부모님이 준 거 내가 안 버는 건데 하고. 그냥 욕심내걸래. 애들 아빠한테. 법적으로라도 안 주면 찾는다고 해서 동기관끼리 그렇게 난 다 싫다고 하고 못하게 했는데. 그리고 산소는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산소는 글쎄 지금 관리가 조금. 무친산 자손소가 이렇게 보여서. 네. 일하면 자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서운하든 뭐 하든 두상 묘는 좀 가서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큰 집서 확인했었거든요 큰 집이. 거기는 믿지 말래. 요번에 한번 올라가 봐요. 요 하나는 이렇게 파집묘가 보이고. 하나는 두 묘는 그냥 쌓여져서 묘인지 뭔지 구별 안 갈 수도 있어. 저기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작년에 재작년에 돌아가셔서 작은 집서 거기는 잘 가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가보시래. 아빠한테 좀 보래. 요관리 좀 잘하래. 그래야지 니네 자식들이 먹을 게 있다 그래. 그리고 올해는 진짜로 나가. 음료 9월. 지금 9월이야. 9월 10월은 남편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어디 산갓집 못 가게 하고. 애가 오빠 죽었어요. 애들. 그리고 누가 트럭 모는 사람 있어? 아니 없어요. 화물차다 없어. 혹시 트럭이나 SV나 차 운전하는 데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6월달 7월달 여름에 누가 제사 있는 거 있어? 여름? 음료? 7월달 잘 모르겠네. 애들 아빠가 양녘 7월달에 죽었어요. 7월. 그치? 몰라 7자 보여주면서. 몰라 이분은 길문 좀 열어줘라 그래. 왜냐하면 이 아빠도 어쨌든 자기 생을 다 못 사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왜 제대로 이걸 사모제 대체. 다 해줬는데 대체 제가. 49제는 어디서 있어? 집에서. 한 번은 풀어줘야지. 사모제나 49제는 한 번은 해줘야지. 집에서 그냥 다 했어요. 정성스럽게 한다고 그냥. 저는 제 정성으로 한다고. 집에서 했어요. 한 번 길은 열어줘요. 그래서 애들은. 이게 상주 몸이야.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가면 다시 상문이 안 나가. 그리고. 아빠 영정사진 아직도 남았어? 네. 일부러 뒀는데. 이건 태워야지. 영정사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태우고 다시 해야지. 사십구째 때 탈상을 시켜줘야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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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옷까지 남은 것도 있대. 옷은 다 했는데. 몰라 찾아봐야 돼. 우리 슬리퍼 하나 남은 거 있나 봐. 다 했는데 신발도 하고 다 했는데. 일단 한 번 보셔. 그래서 그 가게에다가는 안 팔리면. 이제 아들도 가게 좀. 차려줄까 그러고 있었거든. 아들을 차려줘 차려줘. 아들. 그래서 지금 아들은 가게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잘 돼. 걔는 사업하는 사주라 걔는 해두더라고. 걔는. 집 앞벌이는 어디 가든 안 놓쳐. 욕심이 강해. 책임감이 있어. 욕심보다도 책임감이 있더라고. 걔는 뭘 하면 끝을 봐야 돼. 부모님한테 손실 안 가게 자꾸. 그 효심이 있어. 그런 거 같아. 그럼 자기가 힘들어. 자기 속을 풀 데가 없잖아 걔가. 우리 아들이. 그래서 효자들은 혼자 가서 말해야 돼. 그래서 어떤 때는 말을 제가 일부러 시켜요. 들어주고 하느라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럴까 봐. 그래서 걔는 자꾸 얘기를 많이 해줘. 자꾸 털어줘야 돼. 누가 털어줘서 하는 필요. 착하고 순진하고. 그런 면이 있어. 요즘은 순진하면 멍청한 거야. 그럴 수도 있지요. 걔는 내년에 집 좀 옮겨주면 좋아. 내년에. 아니 그래서 그거 팔리면 좀 어떻게. 아니 그 내 아들 결혼이 지금 못 해가지고. 저기. 어떻게 잘 하겄나. 아들? 둘이 다 그래요. 아니 지금 저도 이제 빨리 하는 건 원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지금이라도 그냥. 어떻게 가겄나. 딸은 갈 마음이 별로 없어. 아닌데 갈라고. 갈라고는 해? 네. 그런데 눈을 낮추라고 그래 그럼. 갈라고 해요. 갈라고 하는데. 걔는 딱 그거 있어. 나쁜 점 보지 말고 좋은 점 보라고 그래 남자를. 얘는 이것 때문에 한다고 얘는 이것 때문에 한다고 그러지 말고. 지금 만나는 애 있는데. 예랑은 한대. 한 살. 한 살인가 어리다 보대. 얘랑은 연애는 있어도 결혼은 안 돼. 몰라 딸은 인연이 좀 지나가야지. 그래 진짜 귀인하다. 나이는 차이 나아야 돼요? 아니면. 얘는 연아보다 연상을 만나야 돼. 연상. 그래야지 오래 살아. 연아 만나면 깨져. 왜냐하면 여자 사주가 아니라 얘가 딸이 남자 사주야. 그 멋이면은 욕심은 났던데 착해 애가 착하더라. 근데 몰라 연애는 가능한데 결혼까지 가면 서로 이별살이 들어서. 그건 지금 내가 좋으면 어쩔 수 없어. 그렇죠. 근데 일 년을 좀 더 지켜봐라 그래서. 근데 나이가 있어서 저도 그래서 지금. 딴 데서 중매는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나이가 있어서. 왜냐하면.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뭐 상관은 없는데 늦게 가도. 이제 이세 문제 때문에. 요즘은 마흔 넘어서도 애 나아. 그렇구나. 괜찮을까요? 그러면 뭐 걱정 안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마흔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서른자가 그래도 들어가지 않아요. 서른아홉. 그래서 걱정. 그래서 걱정이에요. 결혼하면 애는 하나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걱정 없네. 아들은 냅두면 지가 가. 쟤는 지가 뭘 다 자리 잡아야 돼. 지 스스로. 누구한테 피해주는 걸 싫어해. 걔는 내일 갈려도 갈 수 있어. 예 그런지 좀. 연분을 못 만나서 그런가. 사람들은 이제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하긴 하는데. 걔는 몰라 착하고 그니까 착하고 현모양체 되고 싸가지 없으면 안 되고 뭐도 없으면 없어 그런 여자가 어딨어.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저도. 착하면 어금간하면 해라. 착하면 또 인물 보게 돼 있어 아들이. 인물 봐요. 그러니까 얘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든 거예요. 아들 같은 경우는. 내잖아. 걔는 늘 여자는 뒤에 붙어서 따라 들어와. 근데 얘는 세 번 보면 너무 빨리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들은. 좀 봐주고 착하면 이렇게 넘어갈 것도 안 넘어갈 것도 그런 식으로 하대. 그리고 아들은 자기가 좀 뭔가 더 자리를 잡아야 돼. 자기가 떳떳해야지 진짜 좋은 여자나 지가 잡아. 그게 책임감이 강해서 그래. 그래서 좀 원래 팔아서 집이라도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긴 하긴 해요. 조금만 기다려 보셔. 그리고 몰라 아빠는 좀 길을 갈라서 잘 보내주면 좋아. 그럼 이제 엄마가 가르사야 돼. 생각해 봐. 물론 엄마 딱 들으니까 올해 문서는 변동되는 게 보여. 다행이에요.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한 사람이 계속 보고 있어요. 저희 집을. 몰라. 금액을 정말 조금만. 그래서 금액 깎을래. 좀 해준다고 했거든요. 달라 될 것 같아. 때가 돼야 돼. 조금만 더 기다려. 급하게 마음먹지 말래요. 저희한테 몇 년을 기다렸는데 뭐 이제 그러니까 아예 포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걷다가 뭘 차려야 되나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년 이월까지도 그런 게 없으면 그때 생각해봐도 돼요. 아시죠? 네.